아니, 여기 사람들이 뭘 먹네, 어? 어, 그러네요. 아니, 저기서 뭐 먹어도 되나? 아, 그럼. 간단한 건 먹어도 되겠지, 당연히. 공연, 공원인데. 그럼, 뭘 먹게 해야죠. 잘 됐다. 그러면 우리도 뭐 싸워야겠다, 다음번에. 냄새 나는데요? 떡볶이 냄새랑 김밥 냄새랑. 아니, 그게 지금 맡아져요? 어? 아우, 정말 규수 씨, 코가 발달하셨구나. 네, 제가 냄새를 좀 잘 맡아요. 개코세요, 개코. 그래요? 눈도 좋으세요, 근데. 매눈이지, 매눈. 아니야, 나 코 더 발달한 것 같아. 아우, 정말 냄새 좋은데요? 아우, 정말 놀랍네요. 나는 하나도 안 맡아줘. 그래요? 혹시 배고파요? 네, 배고프네요. 점심을 안 먹어서 배고픈데요? 아, 그럼 정말 배고프겠다. 나 라면 이런 거 먹고 싶네요. 아니다, 난 비빔밥 이런 거 땡긴다. 비빔밥 먹고 싶네요? 나는 라면이 먹고 싶은데요. 아, 라면은 생각하면 항상 먹고 싶어져요. 저는 한 두 개까지는 지금 먹을 수 있겠는데요. 정말? 갈까요, 그럼? 더 좋아해요. ahaha. 참고하시면은 사랑의 두 개다. 너무 좋은데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